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랜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독립운동 판결물이 나와져 있어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관련된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는데 어떤 독립운동인가? 가를 검색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같이 한번 볼게요. 조산민중아 철천지원순 자본제국주 일본의 이 첨안동포는 결사 투쟁하자. 만세 만세 조산동립 만세라고 기자 문서를 인쇄서 뒀다가 순종의 국장 당일에 오전 8.30분을 기하여 문서를 살포하셔 독립 만세를 외쳤어. 와 독립 만세요? 그럼 3.1운동 아니에요? 빽빽 해가지고 답 좋다고 4번 고르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분 잘 봐주셔야 될 게 고종이 아닙니다. 순종의 국장 당일이더라 라는 거 이거 뭐예요? 1926년 60만세 운동이 되겠더라 라는 거 아쉽게도 성공하진 못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 뭐가 마련되는 신간회가 마련되는 그러한 민족협동정선의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신간회가 나중에 뭘 많이 도와줘?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더라라는 거 이 연결고리를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26년, 27년, 29년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연도까지는 굳이 모르더라도 이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간회 지원을 받았다. 아니요. 지원을 받은 건 광주학생이에요. 헷갈리죠. 그죠? 구분 잘 해주셔야 되고요. 민족협동전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신간회가 마련이 된 게 민족협동전선의 토대야. 그렇다면 대체 뭐가 민족협동전선이라는 건가? 1920년대에는 사회주의가 엄청 들어올 때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애들이 이렇게 자본주의 어쩌저쩌고 이런 걸 되게 이제 불만이 많았던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과 이러한 사회주의 계열이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하게 됐기 때문에 민족협동전선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물론 다는 아니고 이제 비타협적인 그러한 이제 민족주의 세력과 이제 사회주의 세력이 이제 함께 힘을 합친 게 바로 신간회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1번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시킨 건 보완회예요. 1904년 되겠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에 영향을 준 거. 3.1운동입니다. 뭔가 독립운동이니까 좋다고 사본 고르실 수 있는데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조선민립대학기성회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그러면 이건 민립대학 설립운동이겠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운동들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는데 이 문제가 생각으로 되게 난이도 있게 나왔습니다. 60만 세부터 광주학생의 그 연결고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고 거기에 플러스로 3.1운동과도 좀 차별화해서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이런 여러 우리 민족운동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욕심은